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티비 서유석티비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스피치 주제는 내 인생의 분투기에요.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그걸 얘기하는데 오늘은 인원이 많아서 정확하게 3분을 자르겠습니다. 3분이 되면 우리 치현왕 사장님 뒤에서 엑스페를 할거에요. 그럼 마무리 해주세요. 3분이니까 오늘 스타트는 우리 손주현 선생님부터 나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하시고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자기거 평가를 해주세요. 자기가 어떻게 고칠 수 없나 이렇게 좀 안녕하세요 손주현입니다. 박수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고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이유만 깊이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힘든건 있잖아요. 저도 힘들 때가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자존감이 엄청 많이 떨어져서 눈치만 살살 보고 일단 제가 모임이 없어요. 모임을 안 할 정도로 만나도 두세 명 주만 만날 정도로 자존감이 너무나 떨어졌었거든요. 잘난게 없고 가진것도 없고 장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존감이 전 지금도 되게 낮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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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희중 여사님을 통해서 여기를 알게 되면서 제가 되게 밝아지고 앞에 나와서 이런것도 있고 웃으면서 일동도 하고 이런거에 되게 밝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는 집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이런게 떠올랐어요. 제가 교회를 다녀서 그런것도 있겠지만 이런 말 딱 두 글자 주현아 나 여기 있는데 너 거기서 뭐하니? 이거는 교회에서도 한번 간증했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는데 너는 거기서 뭐하니?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거니?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저 교회를 다녀서 관련될 수 있는데 너 어디까지 가니? 너 거기서 뭐하니? 그래서 보니까 그런거는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만드는거 같더라구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방법을 생각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계획을 짜기보다는 난 왜이러지? 난 왜이러지? 왜이러지? 해서 움츠리고 있고 또 방코 방에서 가만히 있고 그게 내 자신을 더 망가뜨리는거였더라구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를 알게되서 여기를 동시에 그 때 시기에 여기를 알게되서 오게되고 또 이거를 계기로 해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저는 이걸 활용하면서 또 웃고 또 사람들하고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이제 대인관계도 모임도 생기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이 빛이 나니까 희망을 가지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3분이라는 말에? 네. 3분. 3분. 알. 아우. 말은 진짜 못재wer이잖아요? 처음에 증거를 옹아리더 못했는데.. 아아..말 잘하네. 말 잘해. 말이 그냥.. 그럼 옹아리더는 다음에 할까요? 네, 옹아리더. 좀 생각해보고.. 자, 선생님 조심해서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너무 많았네. 안녕하십니까. 임인숙이라고 합니다. 임인숙이라고 하면 최근 한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들이 많은데요. 그전에는 우리 선생님들처럼 저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어요. 겪었는데 그 겪은 중에서도 또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들은 물론 즐거운 힘든 일이에요. 즐거우면서 옛날에는 그냥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질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요즘 지금 힘든 건 물론 일도 하고 손자도 돌보고 배우러 다니고 공부도 하고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도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저한테도 많이 빼앗기는 일이지만 하나하나 놓칠 수 없는 게 너무 이 순간들이 저한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나와서 여기 와서도 한 개라도 듣고 가고 그 즐거운 마음을 에너지를 받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가면은. 그래서 저의 그 분투기라고 할 거라면은 그런 것들을 스스로 극복을 해가려고 막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의 큰 장점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쫄병 대리운전 기억해 주세요. 쫄병 대리운전. 쫄병이니까 어떻게 항상 의리되어 가지고 잘 모시겠죠? 네. 쫄병 대리운전. 다음은 윤상훈 선생님 하겠습니다. 오늘 패션 완전 너무 멋집니다. 영스타는 안 돼지. 화면 타는지 안 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상훈입니다. 극복기 이런 걸 얘기를 할까요? 네? 뭐든. 뭐 이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종합병원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 허리 수술도 한 지 만 15년 됐는데 박바닥에 앉는 거 엄청 꺼려하고요. 그때부터 내가 새 인생 산다 생각하고 열심히 남을 도우며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웃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배꼽도 두 개예요. 무슨 얘긴가 하실 텐데 예전에는 쓸개 떼어낸 지는 한 20년도 훨씬 넘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복광경을 해갖고 쏙 끓어가면서 좀 목탕 가면 그것도 좀 챙피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쓸개 없는 인간이 쓸개 없는 사람인 건 좀 오지랖이 넓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오지랖이 넓게 살고 있습니다. 이웃과 정말 재미있게 지내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봉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새벽같이 가서 동사무소에 일 지금 행사 준비하는 거 다 해주고 왔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오는데 안 오면 좀 있으셔요. 저번에 뭐 병원 눈이 또 나빠서 병원 누나 누나 못 왔고 또 월요일과 화요일에 가서 또 1박 2일을 합니다. 또 이렇도록 건강이 나쁘지만 늘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콩쥐기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정말 그 쓸개까지 뛰어났는지는 몰랐네요. 정말 허리도 수술하시고 정말 유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거를 잘 이겨내시고 지금은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지윤 선생님 나오세요. 다음에? 네. 나오세요. 멍글거리고 나와요. 멍글거리고 나와요. 여기 서주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윤입니다. 준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크게 생각나는 건 없는데 제가 저번주에 제 감정을 아마 제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잠시 스쳐가는 갱년기 우울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면 그전에 느껴보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를 제가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남인들은 산에 가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눈물도 많이 났었고 그러면서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굉장히 많았던 앤데 자꾸만 이렇게 뒤로 빠지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있다 보니까 저 자신이 너무너무 정말 싫은 거예요. 저 자신이. 아 내가 이런 애가 아닌데 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지금 나오면서도 살짝 머뭇거리긴 했지만 제가 그 다시 옛날처럼 옛날에 그 밝고 명랑하고 진정하게 씩씩했던 그런 모습을 제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런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아마 씩씩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해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울증이 좀 있어서 한동안 좀 많이 힘들어졌는데 잘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 또 오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신 이성경 선생님. 대기업에서 오셨습니다. 이성경. 성경. 성경그룹에서 오셨습니다. 성경그룹에서 오셨습니다. 이성경. 또 한자리에서 있어요. 내몬 칸 안에. 좀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경입니다. 박수! 이성경. 저 뒤에 있어서 제일 끝으로 할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나동연 대표 유튜브 보면서 좀 잊고 있었던 저 20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좀 형편이 어려웠고요. 근데 아침이 되면은 엄마들만 회사를 가고 온 가족들이 다 일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나만 그냥 집에 남겨지는데 진짜 뭐를 하고 살아야 할지 굉장히 막막하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부차도 없었거든요. 다들 바빠가지고 집은 막 어질러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아득했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너무 살기도 싫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의욕이 없어져가지고 밥을 좀 며칠 굶었거든요. 안 먹었는데도 제가 밥을 안 먹었는지 조차도 이렇게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배고프고 나중에 보니까 나만 배고프고 힘들고 그렇구나. 그래서 내 스스로 그냥 이걸 극복해야겠다 이렇게 혼자 그렇게 해서 그냥 저는 공부를 해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잘 살았는데 한 애들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유가 없었는데 한 40대 중반 정도 되고 나니까 좀 자신감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방송 때 졸업했고 근데 졸업하고 나니까 그게 또 이렇게 만족스럽진 않더라고요.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만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어렸을 때 좋아했었는데 안 했던 거 이런 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크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고 올해는 좀 글쓰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좀 즐겁고 도리어 옛날보다는 더 희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현 선생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임현 선생님 나오세요. 저는 목요일날 여기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목요일날 제가 여기를 못 나왔어요. 신랑이 하는 일이 좀 있는데 저희가 조금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조금 어렵게 일이 있었는데 계속 정리가 좀 잘 돼가고 있는 게 좀 갑질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장이 조금 줄고 나다 보니까 신랑이 이제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신경, 전정신경염이라는 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달패이만 뒤쪽에 염증이 와서 신경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좀 어지럼증이 와갖고 이제 응급실에 이제 실려갔어요. 새벽에 옥물 저음을 못 가놔 가지고 그랬더니 머리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검사를 했는데 그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경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조금 쉬어야 된다는데 일이 있다 보니까 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한 2주면 남는다는 게 지금 한 3개월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는 좋아졌는데 제가 그래서 한 달 보름 정도를 제가 이제 매일 돌아다니고 손님을 봐야 되니까 같이 운전을 제가 이제 실고 다니는 환자를 이제 대화는 이제 신랑이 아니고 머리를 움직이질 않고 앞만 보고 있어야 되니까 어지러워서 이제 그걸 하다가 지금 이제 목요일날 저번주 목요일날 그걸 좀 폐계를 하러 갔는데 이제 이게 갑질에 대한 그거를 전혀 우리가 이제 극복 못하고 양보를 하기로 했어요. 양보를 하기로 해서 이제 말로는 그냥 하는 데까지만 하자 이제 제가 설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속은 상한데 신랑이 한 5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애를 먹고 그거를 이제 허가를 내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제 그쪽 질을 하는 사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질이고 말았는데 그거를 아예 적게는 이제 투자한 게 있으니까 너무 억울해서 이제 타협점을 보는데 너무 형편없는 타협을 봤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우리 목이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고서 이제 세련을 달랬는데 이제 신랑도 이제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제 너무 속이 터지니까 가서 술을 좀 먹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 나름대로는 이제 위로를 했는데 가만히 있는 나는 이제 더 죽겠는 거예요. 위로를 해놓고서 내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되나 하고서 이제 혼자 스스로 달래고 있다가 목요일 날에 저녁에 여기를 늦게 한 8시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조금 일찍 오면 한 시간에도 늦게 와볼까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얘기할 때 갖고 일단 여기로 와서 여러 사람 말을 듣다 보면 조금은 조금 위로가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막상 집을 들어가니까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식구들한테 내 생활을 같이 해버리면 너무 어두우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가 어제는 일요일인 일일인지 모르고 또 오려고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속이 와 있더라고요. 안 한다고 그 얘기를 듣고 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는 또 이제 실제로 손님을 만나러 또 나가는데 이제 예식장도 가야되고 막 이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이제 회사 보냈어요. 보내고서 아침에 여기로 오려고 준비를 하는데 오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맥이 빠지는 거죠. 아.. 내가 이거를 다니는데 이제 나 나름대로 또 실망이 생길까봐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보자 하고 왔는데 지금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음.. 듣고 조금 떠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의 이루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얘기를 하셨네요. 예.. 지금 뭐 누군가한테 갑질을 당한 방이신 것 같아요. 예.. 음.. 기쁨은 남은 어떻게 돼요? 네.. 우회가 되고 슬프면 나누면 다 싫어요. 다 힘든데요. 네.. 우리 좀 반응을 줄여 드려야 되겠죠? 네.. 네.. 오늘 가시면서 우리 총무님이 식사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같이 가시죠 뭐.. 같이 가셔서 네.. 같이 가셔서.. 같이 가셔서.. 같이 가셔서.. 대령 숙소 좋다.. 대령 숙소 좋다.. 대령 숙소.. 대령 숙소.. 마음을 좀 나누면 슬픔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다음 우리 홍인수 선생님 나와주세요. 아직 끝난 게 안되네..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끝난 게.. 인사하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정동의 전 홍기숙입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주목되는 주제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최고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거라는 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공황장애라든지 저는 불안장애를 얻어서 여기로 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은 그게 별거 아닌데 그게 미리 걱정을 하고 죽음에 대해서 언제 죽을 때 되면 죽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내가 모르는 상태에 치매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뭐.. 하여튼 정신질환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는 한 2, 3개월 된 거 같아요. 근데 그때는 다른 거.. 차라리 다리 아프고 어디 쑤시고 이런데 아프고 약 먹어서 치료 되는 게 그게 낫지 이 정신적인 거로 사람 아픈 거는 진짜 견딜 수가 없고 여러 사람한테 돈도 많이 청하고 그래서 지금 먼저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온 계기가 그것 때문에 온 건데 지금 생각하면 여기 와서 진짜로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말씀하시고 누구도 또 말씀하셨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아유.. 오늘 왔다 가면 다 낫건데 뭘.. 별거 아니네 우리는.. 그러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 남고 20억을 띠껴니 뭐니 뭐 이런 식으로 다 말씀해 주시는데 아 여기는 그냥 팔자 좋아서 오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 각자가 어려운 점이 있고 힘들고 우울하고 이런 좀 정신적으로 좀 아픈 사람들이 오는 사람도 많구나 이런 게 많이 의뢰를 많이 받았고요 지금은 2, 3개월이 너무나 너무나 2, 3개월이 나한테 소중한 거에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더 행복하고 요새는 아침에 일어나서 슬퍼해서 TV 틀어도 아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요새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또 며느리도 오시고 도망간에 또 할머니도 되시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김홍희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봉아리에 우리는 아직 봉아리라고 할까요? 네 나와세요 띄앙띄앙띄앙 아이고 뭔 일이에요? 뭐 뭐든지 네? 주제 풀이로 할게 아 그래요? 자유롭게 뭐 소화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신동에 사는 김홍애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굉장히 건강했어요 굉장히 건강하고 그렇게 뭐 내가 아플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 살았는데 애들을 다 결혼시키고 이제 있다 보니까 이게 막 빈집에 들어가면 막 매미소리가 들리고 막 열소리가 다 들려요 막 그렇게 들릴 수가 없어요 시선을 보고 그렇게 그런데 그런 것도 무서웠고 또 갑자기 이제 17년도에 허리가 그렇게 갑자기 더 아팠었어요 막 그래서 시술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는 너무 아파가지고요 직장을 못 다니게 되니까 그건 또 정신적으로 더 그렇더라고요 막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막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압산이 보이는데 공산로가 보이는데 아 진짜 내가 저기를 걸을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진짜 아팠어요 그렇게 진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산책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고 아 진짜 이렇게 아플 때가 이뻐나 싶은 게 이렇게 했는데 한 1년 작년 이렇게 지나면서 아 작년에는 제가 또 그 그 주위에 친구들 이렇게 여기 우리 친구들 와있지만은 참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렇게 아플 때는 또 만나기도 싫더라고요 막 싫고 그냥 뭔가 소외감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만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 친구들은 변한 게 없는데 내 마음에서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모든 것이 응 주위에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도 없고 잘해주려고 하고 하는데 내 마음에서 막 이렇게 그런 막 그런 소외감도 돌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추스리고서는 한 1년을 그렇게 아픈 걸 겪고 나서 작년에는 추스리고 이제 문화센터도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친구로 인해서 참 이렇게 여러분도 만나게 되고 우리 좋은 선생님들 교수님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참 지금은 그런 게 아 아 남들이 그렇게 많이 아픈지를 몰랐어요 근데 문화센터고 여기도 가봐도 여자들 둘 이상만 모이면 종합병원이야 수영장에도 가보면 사우나가 앉아있으면 거기도 종합병원이야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저런 거가 우리 나이도 60대가 이렇게 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갱년기부 겹치고 이렇게 해서 다 오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적으로 매사에 모든 것을 항상 감사하고 살았지만 더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만난 사람들 항상 저는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더 소중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계절이 있듯이 사람도 그때그때 있잖아요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그때 옷을 갈아입듯이 마음도 바꾸고 옷도 갈아입고 끝까지 저의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